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. 저 김우석이 세 번째 솔로 앨범 랩으로 돌아왔습니다. 가수 김우석으로서의 모습과 제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여러분들을 위해 K-TOWN4U와 함께 진행하는 미댕콜 영상통화 이벤트와 K-TOWN4U 삼성점에서 진행되는 김우석 팝업스토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저 김우석과 랩을 많이 나갈까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우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